우선 제일 궁금한 거는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 6년 전쯤 그때 이제 기자들을 전국에 있는 기자들을 시켜서 대학마다 신천지 가짜 동아리가 얼마나 있나 확인해 봐라 라고 했는데 몇 건 발견 못했어요? 4, 5건 정도? 발견할 수가 있어요? 그거?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.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기자들이 여기저기 쓰시고 다녔는데 최근에 보니까 공주대학에만 7개, 8개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건 지난 얘기죠. 이것도 지난 통계예요? 그건 한참 전 얘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공주대도 보면 2011년부터 계속 학교 측이 동아리연합회나 이런 쪽이 신천지에 의해서 신천지 동아리라는 걸 알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공공연하게는 대부분 알고 있을걸요. 공주대에 다니시는 친구들도. 아마 그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나 이런 건 한 10년쯤 전 그 정도 자료고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또 다르죠. 요즘에는 사람들이 대학생 친구들이 모임이 거의 없거든요. 그리고 동아리가 거의 안 돼요. 학생의 활동도 거의 안 돼요. 그런데 갑자기 그런 것과는 되게 대비되게 잘 되는 동아리가 막 이렇게 여러 개 생겨요. 이렇게 봉사, 인권 막 겉으로 보면 되게 좋은 그 취지의 동아리들이.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죠. 신천지에서. 그렇죠. 네. 잘하시네요. 그런 동아리들이 많이 생겨요. 되게 많이 생기는 게 참 그냥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돌아가는구나. 대학생들이 아직 살아있구나.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대학이라는 지금 공간이 돌아가는 이 10년, 20년의 분위기를 아시는 분이라면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우우죽순으로 되게 많이 생겼죠. 이 몇 년 사이에. 실제로 2012년도가 신천지 아마 대학생 선교 원년의 해였죠. 그래서 2012년도에 선포를 했죠. 그래서 대학생 선교 원년의 해에 선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쪽에서의 전략 전술이 훨씬 더 강화될 거 아닙니까?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신천지가 점점점 대학이란 공간을 본격적으로 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굴렸구나. 대학마다 동아리 연합회라는 게 있어서 동아리로 학교에 정식 등록이 되고 동아리 연합회로 들어가는 게 있고 못 들어가는 게 있고 좀 갈라질 텐데 그런 양쪽에 다 그런 신천지 동아리들이 있는 거란 말씀인가요? 의무로양으로 다 있죠. 의무로양으로. 그런데 그런 공주대 같은 경우는 아주 2000년대 초반부터 전남대 공주대 이런 곳은 동아리 연합회를 장악해서 이렇게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. 그러면 동아리 연합회를 장악하는 그 목적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이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대학 사회에서 학생회라는 데가 가진 재정이 있거든요. 그 재정 규모가 작게는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도한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러면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신천지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할 수 있는 일반 학구들을 이렇게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좋은 재정적 근본이 되니까 하나는 재정 사업 분야에서 또 하나는 포교적인 전략에서 동아리 연합회를 잡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이죠. 정황이 아니라 팩트네요. 학생들이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. 지금도 잠잠해요. 그런데 진짜 그거를 이용해서 파고들기도 해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무관심하다는 거 아니까 그게 상상 이상입니다. 무관심이죠.